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 인체가 이를 종료하는 방법이 밝혀졌습니다. 독일 민헨 공과대 연구팀은 인체 면역 반응을 제어하는 스위치인 톡스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면역 반응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으면 장시간 면역 반응으로 인해 세포가 파괴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톡스 단백질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해 면역 세포 표면에 면역 억제 수용체가 생기도록 합니다. 그 결과 면역 세포 기능이 점점 약화하거나 아예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팀은 톡스 단백질을 제어하면 항암 치료에서 약해진 면역 반응을 되살리거나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